어우 inclusive 집사1개 입니다 과 largo 저희 첫 번째 후라이.. 잠시만 안 먹으면 더 먹어질 것 같아요 고춧가루 마카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요네즈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비빔밥 비빔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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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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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양념장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 저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의 주식은 정말 맛있어야 해요 좋은 하루가 많아요 행복한 하루가 너무 좋으니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기 좋은 하루가 많아요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죠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바삭바삭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